2021년 8월 15일 광복절 특집 여행 12탄 Start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와..아래.. 잠깐만.. 잠깐만..뭐야? 잠깐만요.. 누구세요? 뭐야? 뭐야? 기계.. 아이스크림 왜이래? 뭔 소리야? 잠시만요 계세요? 잠시만요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디야? 어디야? 잠시만요 누구세요? 누구 또 들어왔어요? 잠시만요 뭐야..? 누구 계십니까? 잠시만요 잠깐만요 우리 얘기를 하시면 안될까요? 혹시 저.. 블라인드..? 블라인드가 왜..? 깜짝이야 잠깐만요 거기! 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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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? 혼자가 아니야 둘이야..? 혼자가 아니야 둘이야..? 아..잠깐만.. 아..잠깐만.. 누구세요? 여기 2층.. 아..누구야? 여기야! 아..누구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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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!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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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. 형.. 아..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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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일단 텐비를 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텐비를 한테 올리겠습니다 조금만 화를 삭히시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말씀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? 일단 사실 Brael 이렇게 나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음 partager 저한테는 얘기하기 싫으신 겁니까? 저기? 거기에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